100억이든 얼마든 그 돈을 전부 세탁해도 그쪽 인생이 깨끗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. 그 돈 우리 둘이 반씩 나눠요. 돈 문제였나요? 경찰을 그만둔 이유가? 우리 둘이 한 편이 되면 그 돈 찾는 거 그 시간 문제잖아. 너희 친척 할머니랑 어떤 사이길래 그렇게 큰 돈이 움직이는 거야? 그분이 오고 계십니다. 지금껏 밟히고 살았어요. 이제부터는 밟아야죠.